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아시아 음악 팬 투표 점수입니다. 음악 지식인 선호도 점수입니다. 실시간 차트 순위 점수입니다.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하 오늘의 1위는 투 애니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양현석 사랑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테디오빠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이 고생해주는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블랙잭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억을리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해외 팬들에게도 영어로 인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Thank you all. Thank you for all your support. Thank you all. Thank you all. Thank you all. 21. 네. 1등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 밖에서 보지만 내 맘이 들지 않아 난 예쁘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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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또 보자만 아무도 듣지 않아 땅에 으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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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어떡하면 나도 너처럼 환하게 웃어볼 수 있을까 또 화가 나 늘 완벽하지 못해 깨진 거울 속 못난 모습을 향해 탓하기만 해 쳐다보지 마 지금 이 느낌이 싫어 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웃어나고 싶어 이 세상은 거짓말 I think I'm my name and nobody wants to love me Just like her I wanna be pretty I wanna be lady Don't lie in my face Telling me I'm pretty I think I'm my name and nobody wants to love me Just like her I wanna be pretty I wanna be pretty Don't lie in my face Cause I know I'm ugly 날 쉽게 이해한다고 하지마 못생기고 비뚤어진 내 마음이 널 원망할지도 몰라 말 시키지마 나도와 어울리지 못해 그 찬란 눈빛 속 차가운 가시기 날 숨 막히게 해 다가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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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지마